이란이 이번 대회 3관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1. 아 앞발 카트 매서워요. 장과 발리네자드. 머리 200대 180. 다시 머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맞불 장군 멍군으로 같이 주고받았습니다. 네 180대 185. 이제 멍 선수와 코슈라베가 들어왔습니다. 오른 주먹. 주먹. 선수들 보면 발을 드는 게 아니고 들어서 내리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인지되서 득점을 뺏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라차기. 머리 득점. 170대 165. 역전을 성공하는 중국. 앞발 견제죠. 같이 해줍니다. 주먹. 뒷차기. 몸통. 테크니컬 몸통. 150대 165. 뒷차기. 뒷차기로 갑니다. 바다차기. 앞발 빠르게 가는군요. 선수를 볼 때 찰대 커버가 되게 다 몸통 커버가 잘 되어 있어요. 네. 150대 165. 주먹 득점. 165대 145. 20점을 합성하는 이란입니다. 쌍선수 머리 공격이 좋은데요. 좌우 미루세이. 앞발이. 앞발이 왼발 오른발. 붙어서 몸통 빈 공간을 쇼커트 돌려차기로. 그렇습니다. 득점을 빼앗아 갑니다. 145대 155. 10점 차. 갈려. 선수 교체. 박빙이에요. 안심할 수 없어요. 시안과 발리네자드. 카트로 연결을 가면서 공간이 됐을 때 한 번 더 쳐줘야 됩니다. 몸통 득점. 점수는 5점 차.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두면 패시브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란 선수는 전략적으로 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멍과 야즈다니 왼발로 내려차기. 중국은 볼 때 여자 선수를 빨리 교체를 해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바꾸죠. 야즈다니 장입니다. 왼발 옆차기. 이번에 뒤차기. 들어오면서 머리 공격. 5점 감점에 중국. 125 대 150. 1회전 앞서가고 있는 이란. 이란 선수 들어오는 걸 머리 공격으로 피하면서 상당히 지금 영리한 발차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안과 야즈다니. 계속 밀어주죠. 한 번 더. 상대방이 부트 때 머리를 올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왼발 쭉 뻗습니다. 옆차기. 내려차기. 상당한 영리한 경기 운영. 뒤차기 테크니칼. 기술력이 돋보이는군요. 150 대 100입니다. 이란의 뒤차기. 압도하고 있는 이란. 카트. 이어서 카트. 앞발 좋아요. 허시라베. 상당히 날카로운 카트. 뒤차기.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잡아서 단점을 받았어요. 중국은 멍 선수 포함해서 지금 정면승부를 하고 있지만 이란의 벽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지네요. 약간의 경기 운영 면에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남은 시간은 5초. 선수 교체 6초가 남아 있습니다. 돌개차기. 140 대 90. 1초. 1회전 종료. 1회전은 이란의 압승이었어요. 이란 선수는 선수들이 앞발에 의한 뒷발 공격. 또 뒷발에는 회전 받아차기 공격들이 상당히 좋아요. 경기 운영이 좋아요. 코너로 몰렸을 때 사이드로 빠져나가고 그런 능력. 피청할 때 한 번 더 들어가도 되는데요. 더 했어야 되는데. 적군 전에 내려차기 공격. 또 들어오니까 앞발로 막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사선에서 내려차기.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노련한 경기. 뒤차기. 아, 숏 돌려차기. 왼발 돌려차기. 아, 머리 피하면서 머리 공격 시도하고. 뒤차기 정확하게 꽂혔네요. 골반도 제대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골반이 들어가면서 임팩 있게 차면 무조건 파워치는 뜹니다. 이제 2회전. 라운드 2. 여전히 200 대 200. 네. 계속적으로 앞발을 공격과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파워치가 떴는데. 점수는 그대로 있어요. 소진이 안 됐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조금 전 몸통 득점이 들어갔었잖아요. 커트에 대한 발바닥 공격.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이어집니다. 선수 교체. 지금 시간이 안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야 참전. 3분 그대로 되거든요. 시간이 지금 경기. 스터브. 중단을 시켜야죠. 중단 시켜야죠. 경기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선수들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안 흘러가고 있어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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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록 속에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다만 전광판에 표출되어 있는 상태가. 3분의 시간이 그냥 정지된 화면이거든요. 원래 시간이 안 가면 점수가 표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코치들도 지금 전광판에 시간이 안 가는 거 포인트를 못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전광판에 있는. 지금 이게 결승인데요. 마지막 결승전 경기 그것도 2회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선 전광판의 왼쪽 오른쪽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표출해 놓고 있어요. 우선 선수들은 전광판 신경 안 쓰고 선수 상대방만 보고 경기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10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요. 바짝 붙어서 때려봅니다. 오른발 밀어내는군요.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85, 195. 네. 선수 교체. 주먹. 네. 주먹 득점. 195 대 180. 아. 15점을 앞서는 중국. 거세게 몰아치는군요. 오른발 머리. 유효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아. 또 한 번 밀어야죠. 195 대 175. 또 한 번 밀어야죠. 그렇죠. 밀려놨어요. 라인을 벗어났고. 패시브가 주어지는 일환입니다.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10초간의 패시브. 190 대 170. 조금 전 득점 상황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심의 판정이 나왔는데요. 195 대 170으로 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2회전 남은 시간은 1분 10초 정도. 저 카트. 195 대 150 오른발. 카트 옆차기로 옆구리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유리한 상황인데 계속 앞발로 접근적으로 해야 돼요. 선수 교체. 이란은 무조건 지금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이란 선수 서두르고 있는데. 195 대 150. 왼발을 맞서서 돌립니다. 또 들어오다가 걸리죠. 들어오는 힘과 카트 막는 힘이 배가 됩니다. 195 대 140. 남은 시간 40여초. 지금 또 나갔습니다. 패시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란의 패시브. 5점 감점. 195 대 135. 주먹. 주먹에 의한 머리 공격 컨비네이션. 왼발로 견제하고 있는 이란. 이란 선수 지금 34초. 시간이 없어요. 이란의 선수 교체. 자 이제 남자 선수로 바꿔야죠. 멍이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연타. 앞차기 밀어냅니다. 뒤차기. 180 대 130. 같이 밀어내면서. 자 지금 왼쪽 어깨로 착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카바를 잘하고 지금 잘 방어하고 있는 중국. 175 대 130. 여기까지 몰아붙이는 이란. 이란의 선수 교체. 여전히 45점 차. 이제 남성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2회전이 종료됐습니다. 1회전을 대해준 중국의 서륙이 통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 선수가 서두를 때 카트로 인해서 많이 성공적인 득점을 빼앗았어요. 들어오는 힘과 막는 카트가 카트로 인해서 점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른주먹으로 내려 꽂았고. 오른발을 활용하면. 자 머리 공격. 이게 안들어갔습니다. 카트. 정확하게 내려 꽂았죠. 옆차기를. 돌려차기 몸통을 또 카트로 옆차기로 같이 대줬어요. 그렇습니다. 돌려차기를 찰 때는 몸통이 오픈되기 때문에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3회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부는 3회전 0점으로 들어갔고 그만큼 체력전입니다. 라운드 3. 혼성 단체전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갈려. 선수 교체. 감점을 받았죠. 그렇죠. 200 대 195. 195 대 190. 두 선수 격돌합니다. 선수 교체. 우선적으로 앞발입니다. 앞발에 의한 컨비네이션 킥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이드. 여기서 밀어내면 패시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밀리면 패스를 받고. 코너에 밀려있어요. 노련하게 지금 교체 타이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이란의 작전의 승리거든요. 그렇죠. 이란은 남자 선수들이 잘하고 중국은 여자 선수들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95 대 190으로 이란이 다섯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무조건 여자 선수들을 앞세우고 가고 마찬가지 이란은 남자 선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타이밍 점수를 빼앗아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게이지를 0으로 빨리 소진시킬 때 게임 아웃 이길 수 있습니다. 195 대 190 바로 남자 선수들로 교체가 됐고요. 같이 해줘야 돼요. 오른발로 밀어내는군요. 뒷차기 스테이스를 바꿨고 주먹으로 갑니다. 코너에 몰아놨을 때 상대방이 빠지지 못하니까 뒷차기나 뒷울여차기로 또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 팀 감독들의 교체 사인과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중국을 보면 계속적으로 여자 선수 교체고 이란 보면 무조건 남자 선수 교체고 그게 영리한 코치진의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뒷차기! 190 대 190에서 175 대 190 앞서가는 중국 중국의 뒷차기 테크니컬 기술 뒷차기! 뒷차기! 넘터! 와! 넘어졌어요! 와! 몽 선수의 뒷차기 연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광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군요. 남은 시간 1분 12초 득점에는 연결이 안 됐지만 강력한 뒷차기였습니다. 190 대 170 중국이 20점을 앞서갑니다. 중국 선수 여자 선수가 나오니까 바로 이란에서는 남자 선수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다소 전략적으로 밀어내야 되겠죠? 두 선수 맞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여자 선수 교체할 겁니다. 오른 주먹 끝에서 물러서지 않는군요. 지금도 역시 중국의 요청과 함께 여자 선수 교체 아! 머리 공격! 잡고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잡고 때리면 185 대 160 이에 대한 감점. 득점 무효 그다음에 감점. 185 대 155 195 대 155 오른발 뒷차기 선수 교체 다른 요소보다 양 팀 감독들이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의 선수 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른손으로 잘 막아냈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뒷차기 이제 여성 선수들 간의 대결. 장과 발리네자들 남의 시간에 10여초 그렇죠. 장 선수가 계속 머리를 놀리고 앞발로 쿠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란의 선수 교체 자, 이 6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란 마찬가지로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이 6초 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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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결국 중국이 195 대 145 1라운드 1라운드는 중국 선수들이 졌어요. 그렇지만 2라운드부터 상대 전력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이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자 선수들을 위주로 나갔고 이란 선수는 남자 선수 위주로 나갔습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 이란의 대회 3관왕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진들의 이 전략적인 교체 멤버로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각 팀의 코칭 스텝의 지휘력과 작전이 눈에 부신 경기였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상황. 네. 지휘지금은 백전백승이라는 이런 코치의 색한 교체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순직하게 올라가네요. 상당히 날카로워요. 뒷차기 그리고 머리를 공략하던 상황의 일환이었고 상당히 대부분의 뒷차기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데 정석 뒷차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뒷차기 뒷차기 흐린 화면으로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상당히 배도 아플거에요. 이미지가 있겠죠. 꽂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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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